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디지파이넥스가 한국지사 디지파이넥스 코리아를 설립하고 이달 12일 정식 오픈에 나선다고 시비를 밝혔습니다. 디지파이넥스는 코인마켓 캡 조정 거래량 기준 전세계 5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공신력을 얻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본사는 싱가포르에 소재했으며 회원 200만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디지파이넥스 코리아는 본사와 오더북, 거래량 등을 연동시키면서 한국 회원들에게 한층 높은 거래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국내 최대 암호화폐 정보 커뮤니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세우잡이 어선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전달합니다. 디지파이넥스 코리아의 프로젝트 상장 공지와 각종 이벤트 등 거래소의 모든 정보들과 주요 글로벌 이슈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김진철 디지파이넥스 코리아 대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는 물론 유망 알트코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며 거래소 정식 오픈 후 코인마켓 캡과 코인일즈 등재도 같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킹 사고가 없는 안전한 보안 시스템을 자랑한 만큼 회원들에게 높은 보안성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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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